이시우빅 이시우빅 너네 폐급 들어오니? 제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? 내 폐급 친구들이 수천만 명이예요 키고 있어 아씨 갑자기 비공개야 아 연예인병이에요 여자도 폐급은 기본적으로 다 스켜라게 돼있어 이제 뭐 끌 거야? 야! 아 이거 싱싱하지 아 그럼! 으하 댓글 열심히 달면 다 낙히게 돼 있어 헌스네 너무 튕겼나? 회사 근처로 오면 커피 마실 시간에 내드릴 수 있네 좋아요 버튼을 계속 누르더라 왜 좋은데? 지나가다 잠깐 들렸어 잠깐 들렸어 쟤 뭐하냐? 야 친구신청 왜 안받아줘? 이펙트 팍!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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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